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합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B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다음 글꼴에서요. 글꼴의 종류는 궁서체를 선택하시구요. 글꼴 크기는 16입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합니다. 첫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셨구요. 두번째 현재 작업하셨던 제목에 한자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외국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겠다. 그럼 B1셀에 외국어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한자키 누르셔서요. 외국어라는 한자가 보이시면 선택하시구요. 변환을 클릭합니다. 한자 변환 작업하셨고 다음은 세번째 제목행에 대한 서식입니다.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신 다음 셀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있구요. 셀 스타일 클릭하셔서 40%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강조 5 20% 다음 줄이 40%구요. 강조 5는 색깔별로 1,2,3,4,5에서 40% 강조 색 5번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다음은 B4부터 E11까지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그 다음 현재 표시된 값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점이라고 입력할 수 있구요. 현재 표시된 값 뒤에다가 점자를 입력할 수 있고 또는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G 슬래시 표준 대신에 0이라고 입력하시고 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표시된 값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점자 표시하는 문제 서식 4번째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H4부터 H11까지 선택합니다. 백분유 스타일로 표시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백분유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시 A3부터 H11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범위 정한 데이터를 테두리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의 서식 지정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에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터 작성을 하는데요. 대한영재학교의 감옥별 수강인원 현황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당시간이 3시간이라고 되어있구요. 주당시간과 3시간이 입력된 저는 임의로 C3과 그 다음에 C7을 컨트롤 C 눌러서 조건을 입력할 위치 B14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수강료 선택해서 월수강료 D3과 6만원 입력된 D7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C14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주당시간이 3시간이고 월수강료가 6만원인 둘 다 만족하는 겁니다. 3시간이면서 6만원인 같은 행에 입력하는 건 엔드 조건이죠. 둘 다 만족하다면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A3부터 G12 영역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조건범위는 조금 전에 복사해서 작성해 놓으셨던 B14부터 C15를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18세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3시간이면서 6만원에 해당한 데이터가 4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2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구분이 산업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미리 작성되어 있구요. 저희는 주어진 함수 중에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함수 D-Average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D-Average 선택하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가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정기 요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Cell을 선택하거나 또는 범위 정한 데이터베이스 표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고 4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조건은 구분에 가서 산업용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24만 4천 6백원이라고 구해집니다. 그 값을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가지고 천 단위까지 표시한다. 그러면 24만 4천 원이 표시가 되겠죠. 현재 구해진 값 C14셀에 있는 값 앞에 수식 입력줄 E-Cell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라운드, 다운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D-Evered를 통해서 구한 값 다음에 심표 저희는 천의 단위에서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이라고 입력하시면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야만 천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24만 4천 원이 구해집니다. 다음 포상을 구하기 위해서 K3셀을 선택합니다. 각 월별 판매량 각 월별 4월 판매량과 4월 판매량과 5월 판매량이 입력된 H3부터 H11과 J3부터 J11 판매량이 월별 목표량 이상일 경우는 성과금 나머지는 공란으로 포상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if 만약에요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4월과 5월 그래서 엔드 함수를 사용해서 둘 다 만족한다. AND 괄호 여시고 첫 번째 4월 판매량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G3에 있는 목표량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신표 다시 J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I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영역에다가 성과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전자제품 판매 현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판매가에 따라서 할인율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판매가의 할인율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H루컵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할인율부터 구하신다면 I1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H루컵 함수 선택합니다.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가가 왼쪽에 있는 판매가 H15에 있는 값이 아래쪽에 있는 할인율 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구한 데이터는 구할 찾을 값은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30만원부터 60만원 미만 60만원부터 90만원 미만 90만원부터 120만원 미만 해서 그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는 0이라고 표시가 된 이유가 퍼센트로 표시가 구해졌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서식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할인율 표에 가서 할인율을 구해오셨습니다. 0이라고 표시된 상태에서 이제 수식을 좀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비기 aire h루크업을 통해서 값을 빼주겠다.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가로 닫고 엔터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 말하기 대 결과표입니다. 학령과 점수가 입력되어 있고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1부터 4등까지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라고 했습니다. D18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먼저 순위부터 한번 구한다면 이골, 랭크라고 입력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C18셀의 값이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범위 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높은 점수가 1등이라서 내림차서로 구할 거라 별도로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1등부터 8등까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1등부터 4등까지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D18셀의 이골을 뺀 랭크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X 잘라냅니다. 수식에 가서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 추주를 선택한 다음에 조금 전에 잘라놓은 값을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하면 랭크를 통해서 고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값이 1이라면 대상, 2라면 금상, 3이라면 3등이라면 은상, 4등이라면 통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요. 공백을 8등까지 5, 6, 7, 8등까지 큰 따옴표 열고 닫기를 4번 더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요. 1등부터 4등까지는 이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직급이 과장인 급여의 평균을 구하라. 함수는 sumif, countif, 그 다음 자릿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round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sumif를 통해서 직급이 과장에 해당한 급여의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f3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if 첫 번째는 조건을 찾을 위치, c29부터 c36에 가서 저희는 직접 입력하는 거라서 큰 따옴표 묶어서 과장 입력하시고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d29부터 d36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가 구해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구해놓은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면 나누기, 슬래시, count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countif 가로 열고 조건을 찾을 범위는 c29부터 c36에 가서 그 다음 심표, 큰 따옴표 묶어서 조건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현재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구한 값을 100단위에서 올림해가지고 라운드업 함수 이용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해라. f36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업 가로 열고요. 라운드업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심표 100단위에서 올림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 1의 자리, 마이너스 2가 10의 자리, 마이너스 3이 100의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5문항 시습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클릭합니다. b3셋 선택하시고요.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오름차순 정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성결에 대한 정렬 기준을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정렬에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부분합에서 그룹 8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성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몸무게와 키에 대해서만 선택하시되 BMI 체크는 해제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별별로 몸무게와 키의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성별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최대값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BMI만 체크합니다. 몸무게와 키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BMI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구해진 평균값도 표시하고요. 최대값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값으로 대칠한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에 부분합 작성해 보셨고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름 정의가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커서를 G10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금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요. B11셀, 12셀 선택하고 할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것은 B12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B12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되 변경셀은 B12셀입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현재 20%인데 25%로 인상했을 때라고 25% 값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20%인데 15%로 인하했을 때라고 15% 입력하고 확인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 결과는 G10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고요. 현재 값 인상 인하에 따른 이 입금의 합계가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C4부터 E13까지 선택하고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 평균을 선택하셔가고 평균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또는 Equal Average 선택하신 다음 C4부터 C12 선택하신 다음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가지고 빗면을 선택합니다. 기본도형의 세번째 줄의 두번째 칸의 빗면을 선택하시고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우리는 연결할 매크로는 평균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음 평균의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다시 두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A3부터 E3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란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매크로 작업을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 선택하시고 G6부터 H7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웃는 얼굴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문제에서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넣으시면 되고요. 따로 텍스를 입력하라는 언급은 없으니까 서식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현재 작성된 차트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범위를 지정하셔서 차트를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지역별로 수량과 금액이 차트에 표시되라고 했습니다. 지역명이 있는 P2부터 P9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량과 금액이 있는 T2부터 E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 탭에 가시면 차트에 세로 막대형으로 먼저 만들기 위해서 세로 막대형에 2차원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차트 범위 정하셔서 차트까지 작성하셨고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네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다가 지역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차트 입력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선택 크기는 1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글꼴은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꼴 굵게 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 기울인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굴림체 16에 기울인꼴 그 다음 세 번째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호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 계열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이 네 번째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붉은색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선호식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수량 막대 그래프 중에서 아시아만 선택하고자 합니다. 막대 그래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 번 아시아를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가운데 클릭하시면 현재 선택한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2라는 값을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굵게 클릭합니다.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는 작업하셨고 다섯 번째 현재 작업하셨던 차트를 A12셀 12셀에 갖다 놓으시고 크기를 조절하셔서 H24까지 맞추십니다. 그 다음 범례에 대한 서식인데요.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범례 가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다시 한 번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서식 탭에 가셔서요.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가 그 다음 바다색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효가 바다색 강조 5를 선택하시면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다섯 개 작업 실제 작성하는 작업이었죠. 다섯 개 작업 실습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작업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